스마트 싱즈 연결 방법 스마트 싱즈 기기 모바일 기기의 스마트 싱즈 앱에 등록된 스마트 싱즈의 기기들을 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싱즈 기기 연결 방법 모바일 기기 화면에서 스마트 싱즈 앱을 선택하세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세요. 기기 추가를 선택하세요. 제품명을 입력하거나 QR 코드 스캔을 통해 디바이스의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 나오는 설명에 따라 디바이스 기기 등록을 시작하세요. TV 리모컨에서 홈 버튼을 눌러 메뉴 연결된 기기 스마트 싱즈를 선택하세요. TV 화면에서 연결된 디바이스를 확인해 보세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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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